용의자 중에서 실제로 에스틴을 살해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런던 최악의 선생님 와 분위기가 안좋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범행 동기인 용의자가 겁나 많은 거야 누구도 이 사람을 죽일 법한 거야 지금 맞네 딱 맞은데 느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다 아는 거야 그 중에 가장 큰 범행 동기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일단 4인부터 크레인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상자를 떨어뜨렸어 실시는 상자에 맞은 문견진 상태지만 자세히 보면 배에는 구멍이 나있고 등에는 총을 맞았으며 피부는 창백한 초록빛이고 눈 주위는 노랗게 변한 상태입니다 총을 조사해 보니 피규어 코 12분 안에 사명에서 쓰러져 미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때문에 죽은 거냐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죽었는데 뭐 때문에 치명타가 뭐냐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결정적인 상황 원인이 명확하지 않대요 내가 보니까 여러 대를 맞았어 오늘 저녁 여러 대를 맞았는데 그중에 결국 저 사람 죽음에 이르게 한 상처는 뭐냐는걸 찾아야 되는거죠 6분 가량 총이 십몇분 가량 독에도 중독이 됐대 총 10분 총 10분 다시 보자 상자정도로 저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상자정도로 저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1시 17분 1시 17분 1시 17분 사과? 가게 뭐? 2시 17분 넌... 누구냐 이 땅 소주가 급여를 줬대요 월급을 깎으려고 했겠지 뭐 1시 17분 1시 17분 뭐 했어? 크레인은 어떻게 된거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을 하는거 보니까 니가 던진건 아니구나 음 크레인은 어떻게 된거야? 1시 17분 얘기를 해줘 네 네 내가 크레인을 몇일 전에 일어날 수 있는지 이봐 말이 다르잖아 하는 법도 모른다며 떨어뜨리기만 하는거라면 쉽게 할 수도 있겠죠 떨어뜨리기만 하는거라면 이건 뭐지? 내가 다시 물어봐야겠다 기분은 뭐야 이거 부러졌다고? 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걸로 뭐라도 흠 흠 흠 나 나 나 사과에 독이 있었군 사이가 좋진 않아 와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 사과 안에 색깔이 분홍색이라고? 당연히 독이 들었으니까 독먹고 죽었겠냐? 아 지금 독 걸렸고 총 맞았고 칼빵이고 머리 찍히고 넘어져서 밀렸다고? 부인과 다투고? 찔렀네 찔렸는데 사과를 쳐먹어? 그건 아니잖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프랭크 다투고 그래 술집 약국 아이 여기 언제고 넘어졌다고? 핏방울? 총을 맞았네 이미 총을 맞았는데 사과를 샀다고? 들어가자마자 2초 만에 나와? 2분 만에 나와? 총에 먼저 맞았어요 총에 먼저 맞았어요 칼빵은 6분만에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게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단서가 더 있어야 하는데 단서가 더 있어야 하는데 어? 셀렉터가 뭐 버려져있어 총이네 일단 총은 여기서 맞았어 총을 무슨 여기다 버렸는데 바보도 아니고 총은 어떻게 된거야 아시튼이 어떻게 되었지 그 사람은 내가 가져다니 내가 아시튼을 갖고 있는 것이예요 내가 매우 미친놈을 가지고 돈이 낳을 수 있냐 돈이 낳을 수 있냐 도로에 사과도 찔리고 사과도 색깔이 이상했잖아요 그 독살이고 야쿡은 뭐야 관제 안하겠다 이번 거 진짜 감동 못 적겠다 와 미치겠다 진짜 이거 10분 후에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면 16분 지나면 사망한다고? 피부를 초록빛으로 만든다고? 피부를 초록빛으로 만든다고? 아까 초록빛이 됐다고 안했나? 자 뉴탄님 어서오세요 찾아서 감사합니다 창백한 초록빛이고요 죽은건 17분입니다 초록빛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분홍색이며 사과 사과가 분홍빛이었어 사과 화화물질 이하 그럼 결과적으로는 독극물로 죽은건 아니네 사과를 베어먹은건 2분 전이니까 사과가 분홍색이며 시간 계산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겹친건 맞는데 시간 계산해야 되겠어 그래서 누가 사간거야 크레이노 죽기에는 크레이노 안에 뭐가 없지 않았나요? 크레이노는 크레이노는 메리는 믿음의 아시스턴트입니다 제가 알아봐요 그녀는 완전히 안쪽으로 오늘 그녀는 사과에 메디케이션을 준비했고 메디케이션을 준비했고 그녀는 아플스탄에서 마취총이라고 그러는데 칼빵이 시간이 안맞아 초록색을 맞았으면 초록색이 여기서 맞았으면 저기 가기 전에 죽어요 여기서 1시에 나갔으니까 저기 도착이 17분이니까 안맞아 약국은 아니야 단서가 2개가 더 있다고? 야 너희들 어디서 구라를 쳐 영수증이겠지 더이상 약을 팔아선 안된다 저한테 더 궁금해 약은 안팔했겠지 청생약? 아까 청생약이면 프로스로만 생기면 노래 황달 일으킨다는데 황달이라는 얘기는 없었어 저런걸 숨기진 않을거야 눈 주위는 노랗게 변한 상황입니다 황달이네 약 두 번 먹었네 이제 황달이면 몇분만에 죽는다고? 몇분만에 죽는다고? 약사네 딱 정확하게 맞잖아요 1분에 나갔어 1분에 2분에 나갔단 말이죠 근데 17분에 죽었어 16분 뒤에 사망한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거침없는다고 그랬어 아까 그래서 넘어진거야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총에 맞아도 모르는거고 칼에 찔려도 모르는거지 그러면 총에 맞고 칼에 찔려도 계속 걸어가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거죠 확인을 더 한번 해봅시다 자 10분 뒤에 10분 뒤에는 움직이지 못 10분 뒤에는 그거라 그랬어? 물론 이제 다른 놈들도 다 죽이려고 하긴 했는데 10분 뒤에 만약에 10분 뒤에 넘어지거나 흔들린 흔적이 있으면 이건 100%입니다 약봉지네 약을 먹고 봉지를 던져놨어요 파란색 알약이에요 약을 먹고 던졌어 1시 3분에 약을 먹었어요 16분이라고 그랬잖아 시간이 안맞는데 19분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마취는 맞았어 마취까지 맞는데 마취 때문에 총 맞고 해도 몰랐던건 맞는거 같아요 여기서 나가는걸 3분에 먹었으니까 13분에 흔들려야돼 마취 상태가 맞아 지금 13분에 흔들려야돼 13분에 흔들려야돼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데 크레인에서 그 위치가 딱 죽을 위치였을 수도 있죠 아직까지 멀쩡한 상황이야? 장백감 있었나? 장백감? 있었나? 네 스페셜암은 아직도 흔들려야돼 완전 카라와 이 아스티라스틴이 흔들려야돼 아가씨 마저 죽이려고 했었어, 13분에? 어디에 있었냐 넘어졌어? 부인한테 찔렸지 여기서 여기서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일정하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봐봐요, 봐봐요 16분 뒤에 죽는단 말이야 아니요,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면 이미 이쯤 됐을 때 제대로 못 걷는 건 사실이에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약사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이게 치명상은 아니에요 이때 넘어지면서 못 일어나가지고 그냥 여기서 몇 분 뒤에 죽은 거에요 근데 이게 17분에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실기가 저기로 날아가면서 고장이 난거지 하지만 이걸로 제가 봤을 때 이걸로는 안 죽어요 그러면 맨 첫 번째 문제였던 약사가 범인이네 그니까 그니까 이건 시간싸움이에요 시간싸움 누구든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모든 계기를 발휘하면 약사가 먹인 약 때문에 애가 마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맞고 칼맞고 해도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이번엔 100%입니다 이건 틀릴 수가 없어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간상으로 죽일 수가 없어 코사마님 어서오세요 얘도 산거 맞아 사과를 샀지 하지만 그 사과를 볶아줄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 이건 끝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끝났어 예 좀 더 할거에요 당신이지 저는 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너무 힘들어요 아니라고? 아 그럼 크레인이야? 아 그럼 크레인이야? 아니 조수는 아니야 조수는 너무 짧아요 아 미치겠다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조수는 조수는 사과를 물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봐봐 사과 보자 사과는 몇 분 뒤에 죽는다고? 2분이에요 2분 9분 뒤에 죽고 너무 짧아요 이건 아니야 아 아 계산해보자 16분이고 9분 뒤고 사과먹고 9분 여기 사과먹는 데까지 갔는데 9분이 걸려 넘게 걸려 10분이 걸렸어 저 2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총에 맞으면 추를 사냐 칼에 찔린 거는 5분이고 9분이 왔어요 5분이 걸려 5분이 걸리えー 꼭 7분이 3분 열게요 음 35분이 11분이 잘imated 12분? 총상위 12분 안에? 총상위 12분 안에? 총상위 12분 안에? 총상위 12분 안에? 이미 노란색이었고 독국물은 있고 뜯겨질 반으로 찌는거야 열받아서 남은건 술집 주인하고 좀 더 파봅시다 이 아줌마가 얘기를 할수네 메리 와 이거 미치는 사건이다 다 죽일라 그런거잖아 사과를 여기서 먹었죠 저기까지 5분이란 말이죠 사과 아니야 일단 13분안에 17분 17분이니까 저기서 15분안에 총기로 죽으려면 12분안에 그럼 저기에 5분에 술집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들어가자마자 맞지 않는 이상은 말이 안 돼 7분에서 나왔다잖아 총기도 아니야 뱃돼지 찔린거 어차피 바늘로 찔린거 그거는 독가지고는 금방 죽일 수 없고 그럼 결국 마무리는 마무리는 크레인이란 얘긴데 그 간단한거 이렇게 구워놨다고? 결국 마무리는 이 사람이란 얘긴데 구만 얘네 그거봐요 얘네 응? 얘 뭐라그랬지 방금 살아있는걸 봤다는데 그러니까 크레인에 맞을때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잖아 막타를 누가 쳤냐는건데 그럼 크레인 정답 나왔네 자기가 크레인을 끄는건 맞는거 같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대요 그러면 남은건 최소한의 시간으로 봤을때 이거밖에 없어요 총 총에 맞아 죽었네요 그러면 말이 돼 당신이군 당신도 아니라고? 당신도 아니라고? 아 조수는 아닐까냐 그러면 진짜 이쯤까지 시간이 안나오는 저 아줌마 칼빵이야? 당신이구나 이제 모르겠다 진짜 아줌마야? 진짜 아줌마야? 진짜 아줌마야? 진짜 아줌마야? 진짜 아줌마야? 그니까 이건 맞아요 그거요 부유한 사업가인 존 엣시턴은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다섯 번이나 살아당했습니다 경쟁사업가 직원 부인 정부의 약사가 모두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독을 먹고 총에 맞고 칼에 찔린 후 상자에 깔렸네요 막타를 누워놨냐는건데 문제는 여기에 함정은 그거네 이 사건의 함정은 그거네 이 사건의 함정은 그거네 제가 생각한건 결국 마지막에 칼에 찔려서 죽었을때는 얼마만에 죽었냐에 대한 얘기는 안나왔어 즉 시간이 나오지 않았던 칼에 대한 그게 그거였던거 같은데 전부 다 범위를 맞잖아 이거는 아 이건 억울하네요 죄송합니다 아이스 자꾸 Getting 아이스크림 네 안 아이스크림 날씨 너무 점점 행인 아니 좀